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아가들을 저희 댕댕이들을 사무실에 데려올 거예요 근데 아가들을 데려오기 전에 아무래도 좀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할 것 같아서 그 준비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하아 다 깔았습니다 스튜디오부터 요렇게 이렇게 방에도 다 깔아놨습니다 따란 참 뿌듯합니다 뿌듯하고 제가 인터넷에서 또 몇 개 샀어요 요거 쿠팡에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하나 샀거든요 상어 집이래요 그래가지고 상어가 입 벌리고 있어 흐흐 귀엽죠? 개밥도 사놨고 개밥 그릇도 두 개 샀어요 강아지 목이 좀 덜 아프라고 요런 거 쓰면 좋다 그래서 요것도 샀습니다 힘들었다 자 다 했다 이제 조금 쉬었다가 우리 애기들 데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거라서 엄청 반가울 거예요 자 이제 집 앞에 왔는데 우동아 우동아 우동이 팔딱팔딱 뛰어 우동아 뿔이야 쿠키야 테라이를 했다. 이리와. 아니, 도둑스. 아이고 반가워. 아이고 반가워. 어이거 반가워 반가워. 뿌리. 어이거 반가워. 어우 반가워. 어이거 반가워. 쿠키. 쿠키 어디가? 쿠키X2 쿠키X3 쿠키X3 보속야! 보속아 Proteпup! 호거 마지막 이제 발로 토끼 이리 와, 토끼 이리 와 잘 있었어요 쿠키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뽀리 물 먹어요 뽀리 물 먹어요 도구리 뽀종이 질투하지마 얘들아 질투하지마 다 놀자 다 놀자 그래 쿠키야 도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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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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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 뽀리 뽀리 다 먹었어요 응 다 먹었어요 아이고 다 먹었어요 아이고 다 먹었어요 아이고 다 먹었어요 쿠키야 오우 왼쪽 맛있게 먹어요 물이 맛있어? 물이 말 버리지마 맛있게들 먹네 뽀리 뽀리 으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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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자. 이리, 이리, 들어가.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아이,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그렇지. 옳지. 선생님, 나가자.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옳지. 가자. 하하. 갈 거예요. 갈 거예요. 갈 거예요. 아이와. 와. 으악. 으악. 어떡해. 가자, 얘들아. 가자. 얘들아. 어이고. 뽀송이랑 쿠키도 무겁구나. 밥을 많이 먹었네. 으악. 으악. 으쌰. 여긴 뽀송이랑 쿠키가 있고요. 에이. 쿠키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볼이랑. 볼이랑 허둥이. 가자, 얘들아. 자, 그럼 애기들과 함께. 사무실로. 고고.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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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애기들 여기. 아휴. 다 왔다.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으쌰. 으쌰. 다 왔다. 으쌰. 애들 풀어. 애들 풀어. 아, 잠깐. 잠깐, 잠깐. 애들.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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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진짜로 애들 풉니다. 애들 풀어. 자락. pres극 기원, call campeon. 신분. 앗. 얘들아, 뛰어놔라. 얘들아, 뛰어놔라. 얘들아, 뛰어놔라. 얘들아, 뛰어놔라. 뛰어놔라. 아이고, 뛰어놔라. 아이고, 뛰어놔라. 아이고, 뛰어놔라. 우릉이의 탐색전. 아. 우릉이의 탐색전. 쿠키의 탐색전. 여기가 어딘겨? 어잉? 어잉? 애들이 탐색전을 시작을 했어요 탐색전 뽀종아! 흑이야! 오둥이 어디가? 오둥이 어디가? 오둥이 어디가? 오둥이 어디가? 어디가세요? 어디가세요?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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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잉? 오잉? 오둥이 어디였어요? 오둥이 어디갔어요? 오잉? 오둥이 신났고 말 오둥이 신났고 말 이게 누구야? 얘들이 신나가지고 영역표시를 다 다 쪄어요 오빠가 많이 rez는데 아오잉? 아 slime? 아오잉? 안돼 얘들아 아무살 안돼 얘들아 저거 여기 아니야 야 얘들아 옮기봐 어디다 막 떠올라 얘기봐 여기다 또 누가 칠게 왜 놨어 여기다 또 칠게 왜 놨어 이 녀석들이냐 아잇 아잇 개 안 돼 아잇 보리야 거기 우유 싸는데 아니예요 여기다 사갔어 아아 오동이 뭐 벗겨줘요? 뭐 벗겨줘? 일로와 신나게 들어오세요 신나게 들어오세요 아유 왜 제가 빨리 처리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사주신 인형 얘는 작살납니다 이거 위로 못 건들게 올려놓고 이것도 위험해 위험한 거 올려놓고 있어 봐 여기 이거 얼마 전에 인형 포켓 뽑은 건데 이것도 좀 위험하고 이거 배터리 안 됩니다 배터리 이거 고프로 배터리 위험해요 올려놓고 또 물어 뜯을만한 거 요런 거 씹어놓고 오케이 오케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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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을만한 게 없어요 어구 우리 뽀준이 거기다 오줌 짰죠? 어휴 잘했죠? 어휴 잘했죠? 우리 뽀준이 잘했죠? 어휴 잘했죠? 어휴 우리 쿠키 잘했죠? 쿠키 뭘 잘했어? 잘했어요 그래도 잘했어요 어휴 뿌리도 잘했어요 깔고 잘했어요 그래 잘했어요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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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또 애기들 가지고 놀라고 장난감 사왔거든요 핑크색 돼지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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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을 했네요 하... 아무튼 애들이 진짜로 넓게 이게 뭔가 걸리적거리는 물건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게 넓은 공간에서 마음껏 뛰노니까 상당히 신나는 것 같습니다 물 줄까요? 물 먹어? 물 먹어? 물 줘? 뽀송이 물 줘? 물 먹자 무서운 공간에서 마음껏 느끼네요 뽀송이 치키도 물로 오세요 피 sovi 물이 오세요 물 맛이 났어 너희는 다 먹었어? 뽀송이 또 물로 오세요 물렸어요! 물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 공간에서 잘 적응을 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힘들어! 아빠, 힘들어! 아빠, 힘들어! 힘들어요! 쿠키야! 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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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꺄요!